킥을 구독버튼을 눌러줘 온몸에 울긋불긋하게 뭐가 나서 간지러워요 돋보기로 피부를 관찰해주세요 자, 어디 한번 치료를 해볼까요? 손에 있는 세균들을 찾아주세요 세균들을 터치해 없애주세요 얼굴에 있는 세균들을 찾아주세요 세균들을 터치해 없애주세요 세균들을 터치해 없애주세요 자, 이제 약을 발라줄게요 연고의 뚜껑을 열어주세요 면봉에 연고를 발라주세요 칼에 난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세요 한다 φ adequ abandoned 0 **** 1 2 2 3 6 Pin 5 5 5 7 7 11 11 8 연고의 뚜껑을 열어주세요. 면봉에 연고를 발라주세요. 얼굴에 난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세요. 면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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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를 발라주세요. 얼굴에 있는 세균들을 찾아주세요. 세균들을 터치해 없애주세요. 면봉에 연고를 발라주세요. 면봉에 연고를 발라주세요. 칼에 난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세요. 면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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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를 발라주세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약을 선택해주세요. 면봉에 연고를 발라주세요. 면봉에 연고를 발라주세요. 면봉에 연고를 발라주세요. 여기 약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라. 여기 이 처방전에 있는 약들 주세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약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 약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약들 부탁드려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약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여기 약을 선택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약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이 약들 주세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약을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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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여기 약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 약들을 주세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약을 선택해 주세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약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 약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